차례 떡볶이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저도 모르는데 떡볶이니까 떡은 있어야죠 저는 그거 만들어요 둘째 얘기하지가 안돼요? 먹으려고 하지 안돼요? 러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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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해? 어? 크시 아닙니다 잠깐만 더 빼간다고? 겹쳤다고 우리? 겹쳤다 봐 잠깐만 매운 걸 다 먹었냐 ... 어? 너무 맛있어 음... 내가 골랐겠지? 필요할 거 아니야? 밥을 안 먹고 어떻게 먹지? 내가 고르는 게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아 아닌가 이걸 고르는 게 맞는 거 같아 이걸 고르는 게 맞는 거 같아 버섯을 제년이가 좋아해서 골랐으면 안 돼 안 골랐나 봐 아 진짜 아직도 못 골랐어요? 쟤? 아 진짜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 골랐어 잠깐만요 오래 걸렸어 오 해소 와우 하하하하 이 눈빛 너무 달라서 이거 뭔지 모르겠어 오래오래 오래오래 이거는 이미 골랐지 이거 이미 골랐어 이거 이미 골랐어 밥 밥 아까 밥 얘기했으니까 밥 조개 조개 좋아져 밥 채용이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채용이 같아 못 보겠어 나 못 보겠어 나 못 보겠어 나 못 보겠어 이거 소주지예요? 저는 있어요 다 봤어요 나도 다 봤어 제가 가져갈게요 자 이거 가져갔고 여기 둘이 들고 있어 우리는 김윤이가 보고 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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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